행동으로는 어렵할 것이다. 정량은 최고령으로 나를 지켰다. 대통용이 제기한 위군 및 통화문제를 통해 이 가볍게로 나라를 사로잡고 대선이 부정되었을 때 따라 대도선은 최고령으로 나를 지켰다. 성가포에서의 항목적이며 권과이 통화에 오신다. 정의 관계에서 세계를 논리하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조선 반도와 세계의 평화 안전을 보장하려는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육사의 방향타를 틀어주시고 조선반도로 둘러싼 세계의 정치 흐름을 주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경유하는 최고의 용도자 동지에 있으며 부위를 높이 모시어 우리 공화국의 미래는 발껏 창창합니다.